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피아노 연주 잘해야 되는데 아 깜짝이야 벅세인 야 지금 축제 열린대 파워 축제가 열린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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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열린다면 축제 안하잖아 맞아 축제가 어디서 열리는 거야 하하 ggf라고 지금 로블럭스에서 코딩 작품 전시 축제 안대 파워 잉 작품 전시축제 나 코딩 좀 하는데 축제에서 기카 막 뿌린 다더라 기카 기프트 카드 5 로블럭스에서 기회다 이건 무조건인데 연습하라니까 쟤네 뭐 하는 거야 아이패드 준다고 아이패드 라고 야 너는 연습 안하고 무슨 축제 이야기를 를 하고 있는 거요 뭐 혼났다 ggf 라고 로블록스에서 코딩 작품 축제 하는데 거기서 기카드 주고 아이패드 준대요 ggf 로블록스 공간 안에 코딩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미니게임 할 수 있대요 아이패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데 로블록스에서 하면 되는데 아니면 이따가 같이 로블록스에서 같이 만나던가요 아이패드 내가 꼭 가질거야 로블록스 회원가입 이거 회원가입은 어떻게 됐는데 아바타가 좀 별로인데 가만있죠 선생님 로블록스 없으시죠 저는 개발자여서 로블록스 많은데 들어오시면 로블록스 좀 들여서 아바타 좀 꾸며드릴게요 오 대박 뭐냐 여보세요 어 그래 비키야 피아노선생님 응 피아노선생님이야 로블록스 준다고 했었지 아 로블록스 쌤 회원가입은 하셨어요 아이디가 뭐예요 아 그럼 선생님 아이디가 피아노선생 2021 쌤 로블록스 지금 주면 나중에 저한테 갚으실거죠 그럼 저도 이거 엄청 고생해서 만든거니까 잘쓰세요 고맙다 압도적 감사 쌤 다 만들었으면 공간으로 들어와요 저 들어와있어요 오 오케이 플레이 눌러본다 어 이게 뭐야 뭐야 어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어 그래 어 깜짝이요 선생님 여기는 GGF라는 축제공간이에요 어머 그러니 참 멋있구나 멋지죠 여기서 축제가 열리는거에요 근데 이거 캐릭터 어떻게 움직이니 쌤 W A S D키로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좌우 화살표 키를 눌러서 카메라 시점을 좀 더 변경할 수 있어요 어 그래 그래 고맙다 이게 뭐지 한번 먹어볼까 어 왼쪽 위에 10이 됐다 어 또 하나 먹어볼까 어 그럼 나도 선생님 제가 먹을게요 어 선생님 먼저 드셨어요 아 그럼 이건 비키야 내가 먹을게 아 그럼 이건 제가 먹을게요 아 재밌다 키키키키 귀여워 위키 어 위키야 선생님 왼쪽에 작품보기 누르시면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AI3로 와주세요 어 그래 그래 여기서 댓글 달고 투표하면 되는거에요 한번 달아볼까 출석 확인 앱이라니 정말 기발하다 댓글 달기 댓글 봐볼까 오 작성 완료 됐다 어 선생님 벌써 작성 완료 하셨네요 선생님 타자가 좀 빨라서 투표 완료 이 공간에서 작품 가까이 가서 투표하고 코멘트 달면 객스 에너지가 모여요 이거 다 모으면 기프트카드 준대요 어머 그러니 열심히 달아야겠다 또 미니게임이나 맵 탐방하면서도 객스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 달리기 시합해요 선생님도 한 달리기 한다고 어 그럼 시합하는 거예요 여기선 라인의 준비 시작 어머머머 비키야 너가 먼저 그렇게 달려가면 어떡하니 아 잘못 눌렀다니 이렇게 됐네 제가 더 빠르죠 하하하하 제가 더 빠르죠 하하하 어머어머 잠깐 멈춰 비키 어머 내가 너 따라잡을 거야 선생님 다리가 더 길다고 선생님 잠깐 멈춰보세요 무슨 일인데 왜왜 무슨 일이야 저기 보세요 무대 조명들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 무대 조명 너무 멋지다 레이저가 하늘 위로 솟구치고 정말 축제가 열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 너무 멋지잖아 다시 달리기 준비 시작 어 너 그렇게 먼저 달리기 시합하는 게 어딨어 얘 얘 비키야 무대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키키키키키키 비키 아 신나다 아신두다 내가 이겼다 어머 너 진짜 반칙이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숨차 죽겠네 선생님 무대 위에서 춤을 춰요 우와아 저 끝까지 멋진 광경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한번 쳐볼까 왕년에 춤을 좀 췄는데 선생님 리듬을 좀 잘 탄다고 돌고래 춤 돌고래 춤 아 돌고래 춤 제일 좋아 돌고래 춤 하트 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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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나셨네 선생님 이제 미니앱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가볼 거예요 여기 소프트웨어 딱 노르멘 짜잔 소프트웨어로 오세요 어 선생님 제 머리 위에 앉으셨어요? 조금 나와주시겠어요? 어 어 어 어머 미안 어 킥스 에너지다 먼저 가서 내가 먹어야지 어 안돼 내가 먹어야 되는데 히히히히 킥스 에너지 제가 먼저 먹으러 가야지 제가 먼저 먹을 거예요 아하하 어 피키야 너 내 거 다 먹으면 어떡하니? 어?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하하하 제가 다 먹을 거예요 너무 재밌다 킥킥 킥키오 피키 선생님 저 따라오세요 저기 옆에 전시회장 있죠? 전시된 작품들 보고 전시 축제를 누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생님 미니맵에서 미니게임으로 와주세요 어 또 제 머리 위로 올라오셨네요 어허 미안하다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되네 선생님이 주황색 벽으로 들어가면 미니게임 입장하실 수 있으세요 저부터 가겠습니다 어 나도 따라가야지 어 어 선생님 그만 좀 제 머리 위로 올라오세요 어머 미안하다 어 저 끝에 벽이 온다 저 벽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어 여기까지만 온다 다행이다 오 오지 앞에 어 점프 어 보슛 우와 빠르게 이동한다 뭐지 벽 피하기 3 2 1 갑자기 어머 이거 어떻게 하는거니 피키야? 알 알키를 누르라는데요 어떻게 누르는거니 피키야? 어 어 알키를 누르면 아 뭐야 떨어졌잖아 어 다른 벽 온다 알키 아 피했어 예스 또 다른 벽이 오잖아 그전에 일어나면 안대는데 그대로 누워있으면 편안 숙면을 하시면 미니게임이 이겨집니다 마지막 퀵셔너지 우리 보면 완료! 우와 나 응모하게 됐다 아싸 응모하게 됐다 나 이제 응모해야지 선생님도 되셨어요? 어 나도 됐어 응모하기 나이스 선생님 저 아이패드 꼭 받고 싶어요 어머 비키야 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내일 피아노 학원에서 또 만나요 그래 비키야 잘자 키키키 귀여워 비키 야 선생님 게임 잘 못하시더라 야 그래도 너보다는 잘하시더라 뭐? 아니거든? 얘들아 그게 다가 아니었어 네? 아이패드 오큘러스를 주는 이벤트가 있었어 17일 24일 실시간 라이브데이 행사가 있는데 그때 참여하고 인증하면 주는 거래 나는 그걸 받아야겠어 우리는 기카 무조건 받자 빅스 에너지 모아야지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오늘도? 이따가 접속할 거지? 좋죠! 그럼 이따 미니게임 대결 한 번 더 갑니다 그래 로벌록스로 즐거운 축제 즐기기 대 성공! 하하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그레이킥스 페스티벌 GGF에 쏟아지는 상품들 이걸 다 준다고? 라이브데이 후기 이벤트 라이브데이에 참여하고 SNS에 인증하면 아이패드 오큘러스를 준대 킥스 에너지 이벤트 GGF 메타버스 존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킥스 에너지를 모으면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하네 즐겁게 축제 즐기기를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지적이는 새처럼 지적이는 새처럼